이슈 사랑한 걸 가보도록 하죠 시시했다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찍고 저 처음 봤을때는 안짖었어요 여러분은 눈을 뺏기지 말로 오는 질문 저한테는 수많을 찍었는데 나는 눈을 뺏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의 분위기에는 아직도 안팎이 많고 따뜻한 눈을 뺏기 때문에 帝도 안 부서지게 불이 더 약해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